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. 내 이름은 말이야. 달디달고 달디달고 달디란 밤양계 밤양계.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. 아이야 뛰지 마라. 배 꺼질라. 좋은 걸 보면 트로트가 제일 먼저 나와요. 트로트 말고 요즘 흥얼거리는 신곡이 있다면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. 이게 뭐야. 천원픽 신곡의 정체.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. 상큼 청량미 가득한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. 내 이름은 말이야. 꺾는 맛으로 승화시킨 첫 만남. 이렇게 들으니까 이 첫 만남은 진짜 어려울 듯. 수기 신곡 밤양갱도 있잖아. 달디달고 달디달고 달디단 밤양갱. 트로트 뚝심. 양갱보다 달콤한 조청 보이스. 뽕 없이 들어보려는 강한 의지. 뭐야 아이돌 창법까지 소화. 더 보기는 5월 9일 목요일 밤 10시 MBC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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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